안녕하세요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지난주에 한국 시장이 좀 많이 힘들면서 어떻게 연휴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미국 시장은 밤에 좀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밤새도록 지켜보시지 않고도 투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 주요국 포워드 EPS 모멘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향후 12개월 동안 주요국 증시에 EPS 그러니까 EPS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2021년 1월 1일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상해종학과 코스피의 경우에는 모멘텀이 좀 둔화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S&P500이라던가 유로스톡스 50의 경우에는 모멘텀이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그러면 왜 하필 S&P500이냐 유로스톡스가 더 많이 올라가지 않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오른쪽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 차트는 글로벌 주요 증시의 추정 ROE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얼마나 수익성이 좋은지에 대해서 측정을 한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S&P500의 경우에 지금 10월 1일 기준으로 한 22.5%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지수 대비해서 수익성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멘텀 그러니까 포워드 EPS 상승세만 좋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더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경기 지표도 미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요 국가 대비해서 좋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2021년 3월을 기점으로 모든 주요국 증시가 다 100을 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는 판별이 나지 않지만 이 오른쪽으로 오시게 되면 주요국 제조업 PMI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미국 ISM 제조업 지수와 유로존의 제조업 PMI가 거의 60에 가까운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신흥국 증시에 해당하는 한국과 중국의 PMI 지수의 경우 50 근처에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8월 차이신 PMI가 제조업 PMI가 잠깐이지만 50 이하로 하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유럽은 60에 가깝고 게다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의 경우에는 추세도 상향하고 있어서 경제 지표에서도 미국 증시에 상대적인 우위가 조금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닙니다 혹시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런 걸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투자자산의 가치거든요 투자자산의 가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더해서 그것을 할인율로 나눈다 라고 이렇게 투자 가치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가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증시가 올라가고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이 할인율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할인율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하이힐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머징 여기는 신흥국이에요 US는 대표적인 선진국이죠 이 두 개의 하이힐드 차이를 한번 보시면 차이가 좀 납니다 심지어 이머징 그러니까 신흥국의 경우에는 현재 추세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상승한다는 말은 이 할인율이 올라간다는 말이고 투자자산의 가치는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이 하이힐드가 조금 일정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신흥국보다 매력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걱정되고 있는 상황은 왼쪽으로 오시면 여기 물가질수입니다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면 금리도 올리고 할인율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서 미국 투자자산의 가치도 함께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현재의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이게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컨센서스가 파월 의장이라든가 옐런 재무부 장관이라든가 주요 총재, 중앙은행 총재들이죠 이런 쪽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할 점이 IMF가 내년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요 2022년에 물가 상승률, 선진국의 물가 상승률이 한 2% 수준일 것이다 이 2%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목표치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지금 공급망 이슈가 물가 상승을 좀 오랫동안 끌고 갈 그런 요인은 좀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2% 그러니까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원하는 2% 수준으로 회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정리를 해보면 지수의 포워드 EPS 상승 모멘텀도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지수의 포워드 EPS 모멘텀도 현재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경제 지표도 다른 국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이며 투자 가치 이론에 해당하는 이 할인율 부분도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이라도 미국 주식을 포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공급체인 변목 현상입니다 이 공급체인 변목 현상이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투자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길어질 수 있는 이슈이긴 하지만 공급망 이슈가 해결 전에는 원자재 가격 지금 상승하고 있죠 에너지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섹터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서 전기세가 올라간다고 해서 넷플릭스 시청 시간을 줄일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섹터 이런 비용 상승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섹터와 소프트웨어 업종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공급망 이슈 해결 전에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추천을 추천일까요?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급망 이슈가 만약에 해결됐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이며 재료 조달이 안 돼가지고 타격을 받았던 자유소비재 섹터라던가 그리고 이 IT 하드웨어 업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망 이슈가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또는 해결의 조짐이 보인다면 경기가 개선되고 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금리 상승으로 연결되고 다시 한번 또 수익성 상승의 그런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 금융 섹터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급망 이슈 해결의 힌트는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저희 어저께 머크가 자사에 코로나 임상 치료제를 신청을 했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게 승인이 되고 보급이 되는지 뉴스 플로우를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지표의 경우에는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얼마나 낮아지는지 빠르게 낮아지는지 비농어 고용지표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오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비농어 고용지표는 미국의 비농어 고용지표는 한 두 군데에서 발표가 나는데요 ADP라는 곳과 노동통계국에서 나옵니다 근데 노동통계국의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하회했고요 ADP의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10월까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운 운임이 떨어지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지난주에는 상승을 했고요 지지난주에는 좀 떨어져서 혹시나 기대를 했지만 아니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에는 어떤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미국 주요기업 워닝스 가이드 3분기 자료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한 앞쪽 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이 차트들이 있습니다 섹터별 수익률과 섹터별 포워드 EPS 전망치 변화를 체크한 그런 데이터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섹터별 포워드 EPS 전망치가 변화한다는 것은 애널리스트들이 그 섹터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상승하는데 수익률은 별로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 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료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매주 유안타 US 주간 업데이트를 통해서 또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간 자료도 함께 저희 회사에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넘어가세요 그러면 소재와 산업재 중에서 소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재 섹터는 현재 주당 매출액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재 섹터는 2018년 이후 3분기죠 3분기에 5년 최고치 주당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YOY 기준으로 해서 한 30%의 매출액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굉장한 수치죠 그리고 2022년에도 매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때 이익률은 또 애빔 마진율이라고 하는데 애빔 마진율이 한 20% 가까이 영업이익률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강한 원자재 가격 상승 덕분인데요 그러면 이어서 종목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이 린데라는 기업입니다 린데라는 기업은 다들 이 수소 테마로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린데 기업이 수소의 생산부터 유통, 충전 등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얘는 수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업용 가스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산업용 가스를 만드는데요 지난 8월에는 이런 기사가 떴어요 애리조나 지역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산업용 가스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아마 인텔과 장기 공급 계약에 체결을 한 것으로 예상이 추정이 되고요 결국엔 미국의 반도체 자급화 이슈에 있어서 함께 수위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린데가 생산하는 이 산업용 가스는 여기 제조업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헬스케어 업종에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다 수질 처리 수요 증가에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 발사 사업에도 사용이 되면서 미래 산업과 함께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은 어떠냐 지금 26.5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린데라는 기업은 최근 3년 동안 22배에서 30배 사이의 밸류에이션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포워드 EPS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도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밑으로 내려가서 앨범 R이라는 기업을 또 보실 텐데요 이 앨범 R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잠시만요 앨범 R은 리튬 관련주입니다 글로벌 리튬이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될 거냐 현재 대비해서 2030년에는 최소 8배에서 최대 17배까지 리튬 사용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2차 전지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이 앨범 R은 어떤 기업이냐 리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가 리튬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22년에는 이 리튬 부분이 EPS의 증가율이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럼 밸류에이션도 한번 봐봐야겠죠 이 친구의 PBR은 한 4배 수준이거든요 거의 소재 기업으로는 달성하기 힘든 PBR 수준인데 그리고 게다가 역사적 고점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끝인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 포워드 EPS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이 점을 착안했을 때는 그래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에너지와 유틸리티 섹터 중에서 에너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에너지의 업황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공급은 많이 안 내릴 건데 수요는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최근에 바람이 안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안 불어서 친환경 에너지 전력 생산이 저하가 되고 있고 이것 덕분에,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통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OPEC은 10월 4일 회의를 통해서 월 40만 배럴에 증상하는 이전 합의를 계속하겠다 특별히 더 늘리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수요 전망치는 계속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중심으로 수요가 52% 증가하는 등등 수요는 올라가는데 공급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은 강세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밑으로 좀 내려가서 대표적인 기업 2개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엑슨 모빌입니다 엑슨 모빌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PBR 먼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엑슨 모빌의 PBR은 지금 현재 얼마일까요? 이게 지난주 말 기준으로 1.7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5년 동안 유가가 제일 강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PBR이 2.2배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워드 EPS가 계속 상승하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어쩌면 이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코노코 필립스라는 기업입니다 약간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 기업은 쉐브론과 엑슨 모빌과 더불어 비슷한 업체인데요 이 기업의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천연가스 매출인데요 이 천연가스의 매출 비중이 다른 3사 아까 말씀드린 쉐브론과 엑슨 모빌 대비해서 가장 높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 기업의 주가도 함께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자료에서 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코노코 필립스라는 기업은 지역별 매출 비중이 미국 비중이 3사 중에 가장 높습니다 저희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K자형 회복 선진국의 경제가 신흥국보다 더 빨리 회복될 것이다 선진국의 대표 주자는 당연히 미국이고 미국의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되니까 다른 기업 대비해서 실적이 더 빨리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코노코 필립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가서요 이러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기업 어떤 것이 있냐 당연히 대표적인 넷플릭스가 있겠습니다 저희 집에 전기세가 올라간다고 해서 저는 넷플릭스의 시청시간을 줄일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넷플릭스에 대해서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냐 넷플릭스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기업이니까 1부터 Z까지 기업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은 생략을 하고요 주목해야 될 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CF 부분인데요 현금 흐름입니다 2022년이었죠 넷플릭스도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투자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컨텐츠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의 흐름이 좋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2분기에는 지난 2분기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안 좋아졌어요 소폭이지만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만약에 3분기에 한 10월 19일, 20일 이 정도의 실적 발표를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3분기에 이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넷플릭스의 상승 여력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데요 현재 해외 시장의 침투율이 20에서 25%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기술이 보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인계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15%라고 합니다 지금 이미 넘어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도 넷플릭스의 사용률이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넷플릭스의 향후 성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원자재와 물류체인 이슈를 피해갈 수 있는 기업이 또 뭐가 있냐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1을 출시를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윈도우나 뭐나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하면서 반복 매출원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고요 게다가 굉장히 꾸준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꾸준한 기업인데 여기에 하나가 더 붙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뭐 하드웨어 사업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것이 게임 사업입니다 엑스박스의 게임 패스 등록자가 3천만 명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구독자입니다 넷플릭스로 따지면 구독자인데 구독자가 3천만 명을 달성했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엔 나중에는 이 게임 사업도 커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또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엔 넘어가서 공급망 이슈가 해결되고 난 후에는 대체 어떤 섹터와 어떤 기업들을 보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금융 섹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입니다 금융은 저희 만약에 공급망 이슈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경기 기대감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상승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융 섹터의 수익률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10년 금리는 이미 1.6%를 돌파했는데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도 한 1.3%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한 1.6으로 올라온 것은 주로 공급망 이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것보다는 수요 요인으로 인한 그러니까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금리 상승이 더 수익성 개선과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사실 이 금융 섹터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업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누구 하나 좋아지면 같이 따라가고 누구 하나 안 좋아지면 다 같이 안 좋아지고 특히 차별화되는 그런 기업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ETF로 접근을 하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려요 ETF 대표적인 거 있죠? XLF가 있고요 FAS라는 그런 ETF가 있습니다 FAS는 3배 레버리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과 잘 조절해서 조심히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금융 섹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유소비재와 IT 하드웨어 업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 나온 자료에 있는 기업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뭐 한 13개 정도 되거든요 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지난주에 글로벌 파운더리 상장 이슈와 GM의 IR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이죠? 자유소비재 안에 자동차 업종이 있는데요 자동차 업종은 자유소비재 섹터 중에서도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던 그런 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GM은 그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넘어가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0월 6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요 평년 대비 2030년까지 목표 매출 2,800억 달러를 잡았고요 평년 대비 약 2배 수준이고 여기 장표를 한번 보시면요 IR 자료인데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내연기관을 줄이고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을 육성을 하는 그런 기업 체질 변화의 과도기를 거쳐서 2030년에는 소프트웨어 및 신규 사업 비중을 30%까지 확대를 하고요 더불어서 왼쪽 그래프에 보이시는 전기차의 비중도 30%까지 확대하는 그러한 목표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같이 보실 만한 점이 한국 기업 중에 SL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SL이라는 기업은 GM의 LED 램프를 납품을 납품을 한 기업인데요 지난 주말에 주가 지난 주말이 아니죠 지난주 말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타사 보고서에 좀 따르면 이 LED 램프를 탑재하는 그런 고객사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체질이 변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GM과 함께 한국 주식에 투자하기 좀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나는 좀 꺼려진다 환전하기 귀찮다 그러면 이 SL이라는 기업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기업은 바로 글로벌 파운드리인데요 미국이 반도체 자급화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인텔이죠 인텔이 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300억 달러에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상장 신청서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사실 무산이 된 것 같고요 글로벌 파운드리는 상장을 해서 10억 달러를 조달을 하고 미국의 10억, 독일의 10억, 싱가포르의 40억 총 6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디에 투자하냐? 차량용 반도체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차량용 반도체에 투자를 할 계획인데 그 여기 밑에 보시면 파운드리 시장 전망이라고 있어요 기업 상장 신청서에 적어놨더라고요 되게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스마트 모바일 부분이 가장 큰데 이 크기는 차치하고 어디가 빠르게 성장하냐? 바로 전장용 반도체입니다 이 전장용 반도체가 한 2025년까지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14.2%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생각나는 또 한국 기업이 하나 있으시죠? 바로 DB 하이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있는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 아니고 비교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2021년 상반기 DB 하이텍이 아니죠 상반기 글로벌 파운드리의 매출액은 30억 달러입니다 하반기에도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60억 달러가 되죠 그런데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의 기업 가치는 250억 달러 그러니까 한 4배 수준이죠 4배 수준인데 DB 하이텍은 매출액이 2021년 기준으로 얼마냐? 바로 1조 1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1조 1천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조 2천억에서 2조 3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둘의 사이의 갭이 메꿔질 수도 가능성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두 동종 기업이 가치가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 평가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 라는 그런 것도 어떻게 투자에 활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 방송을 통해서 지금까지 미국 지수가 EPS 모멘텀이 좋고 미국의 경제시표도 좋고 수익성도 좋고 그리고 할인률도 낮을 것 같아서 미국 주식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이라도 함께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급망 이슈의 해결의 전과 후에 따라서 투자 컨셉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파운드리의 상장 이슈와 그리고 GM의 IR 행사를 통해서 한국 기업도 관련이 있는 몇 가지 기업을 함께 말씀드리면서 이번 발표를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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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